이 거리가 무슨 거리라고요? 기온요. 기온 거리. 이 거리의 특징이 뭐죠? 요런 식으로. 옛날 질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서울의 인사동 같은 그하고는 또 다르네요. 인사동은 가공, 제가 알기로는 꾸며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 거리다. 네. 그대로 남은 거지. 소나무도 이렇게 멋있게. 가만히 있다가. 멋지네. 이사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눈에 들어. 선생님한테 한번. 선생님. 여기가 기온 거리라고요? 기온입니다. 여기가 어떤 거에요? 옛날 전통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는. 네. 그렇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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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차야라고 해서. 차야라고 해서. 차야라고 해서. 그. 기생을 끌고. 기생. 한국에 이야기하면 기생. 마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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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끌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노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 요정 같네요. 요정. 요정. 예. 요정. 후나라도 예전에. 네. 기생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던. 고급 alumni camp. 고급 술 집을. 요정이라고 해서. 요정입니다. 요정입니다. 요러한. 그. 요정. 돈을 얼마나 내더라도 들어가지 못한거에요. 요즘으로 치면 해원제 같은거에요? 해원제 같은거에요. 오차회상. 오차회상. 전통적인 요정거리. 요정거리. 지금은 그런 집이 없어졌나요? 지금은 그런 집이 사라졌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거리에도 있나요? 네. 지금도 그 영업을 다 하고 있네요. 아 그렇구나. 이곳은 기생이름입니다. 아 기생이름. 그렇구나. 오차야. 호가를 받고 있는 영업입니다. 일종의 요정이래요. 그러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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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비슷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나 나오는게 아니네요. 아무나 그냥. 요즘 말하면 멤버시클럽이죠. 멤버시클럽 그런거죠. 관광객들이 기모노를 입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거리에 있는 집들은 개방형이 아니고 문이 딱 닫혀있고.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나 많은데 중증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죠? 여기가. 네. 그. 이용. 아. 마이콥. 네. 그. 연습하는. 아. 아. 여기에서. 이용. 오돌이. 아. 일종의 기생 학교 같은거. 아. 그렇습니다. 아. 기생들이. 연습하고 수련하는 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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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편이기 그대로. 이것은 가부키라 했어요. 안에 마당이 있네요. 정원이. 자고만한 마당이 있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병요리라고 써놨던데 그게 어떤 요리를 말하는 건가요? 병은 교토의 뜻입니다. 교토요리. 그러니까 일본 요리인데 그 중에서 특히 교토에 옛날 것도 아주 유명한 일본 요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교요리입니다. 교토의 상류층에서 먹던 고급 전통요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토사람은 아주 프라이드가 높기 때문에 교오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제일 우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교토의 요리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일본 최고 요리. 최고의 일본식 요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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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저렇게 작은 신사가 있고 일본 티비 도라마를 보고 있으면 자꾸 여기 나옵니다 여기 타투미바시 여기가 무슨 글이라고요? 타투미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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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미바시가 선교네 선교 선 여기 진짜 타투미바시 타투미 오, 미세야? 아하시는 중국 국가맘무구나 아기 잘라 아기까지 다들 영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은 레스토랑이 되어있는 곳도 막힌 곳 여기가 일본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전봇대가 거슬리지 않는 그리지 그 하나의 풍을 쳐 놓은 것도 참 특이하네요 이 그리가 백천이 있는 그린데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해 가지고 아주 고기가 풍고 많은 관광객들이 기모노를 빌려있고 와서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가 이 겨울과 이 그리가 일본 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지 이럴 때 이 그리지 감사합니다.